아 할견이 형 집 가봤냐? 못 가요. 왜냐면은 연이 형이 자신의 공간이 필요해서 이제 이렇게 나갔는데 제가 가면 자신의 공간을 침범하고 해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연이 형을 존중하고 모든 멤버를 너무 존중하고 애정하기 때문에 피해줘야 되는 거는 피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막 발걸음도 안 떨어져 그쪽, 그쪽 방향으로 저는 쳐다도 안 보여. 그쪽 방향 어디 쪽인지도 사실 잘 모르는데? 암튼 좋아. 좋아 자연스러웠어. 김존중으로 개명하래. 존중이? 김존중으로 개명하래.